두근두근두근대는 소리 데이트? 어디로 갈 건데? 오셨어요? 자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일을 벌기나? 너 왜 내 아들한테 화내니? 둘한테는 할래? 어, 고모. 결혼 선물질을 하고? 제주도 펜션 예약했어. 역시 고모. 여행이요? 어, 제주도. 뭐야, 나랑 신혼여행 같이 가겠다는 거야? 형제끼리 꼭 붙어 다녀! 아, 엄마! 엄마가 내 손 잡고 들어가줘. 저희 잘 살겠습니다! 하루에...